여기가 울진 현종산 풍력발전소 입구입니다. 이 도로에서 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풍력발전소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저를 따라서 가보시죠. 안녕하십니까 윤세정TV입니다. 저는 오늘 울진 현종산 풍력발전소에 나와봤습니다. 여기 지금 발전기가 15개, 약 53메가와트 정도 용량입니다. 지금 정면에 풍력발전기와 철탑, 변압기, 스위치하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경북 울진군의 현종산입니다. 여기서부터가 현종산 풍력발전소가 되겠습니다. 정면에 발전기가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정면과 우측에 발전기가 돌아가고 또 철탑이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철탑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바로 뒤쪽에도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울진의 현종산이 되겠습니다. 현종산에 있는 풍력발전기를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지금 정면에 다시 풍력발전기가 쭉 있습니다. 여기는 현종산 풍력발전소 사무실이 되겠습니다. 설비를 관리하는 사무실이 되겠고 여기는 스위치하드라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변압기를 거쳐서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까지 보내는 설비가 되겠습니다. 뒤쪽에 철탑이 보이고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저 뒤쪽에 하고 또 정면에 그리고 또 좌측에 쭉 이렇게 풍력발전기가 여러 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여기는 울진의 현종산이 되겠습니다. 여기가 울진 현종산 풍력발전소가 되겠습니다.